20, 30대 청년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새 1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. 반면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2만 명 가까이 증가해 전체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습니다. 통계청 고용 동향 등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가운데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. 20대 감소폭이 가장 커 7만 2천 명 줄었고 30대도 3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.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6만 3천 명, 숙박, 음식점업 6만 명, 도소매업에서 2만 5천 명 줄었습니다. 산업 wnios 한글자막 by 한효정